그러면 이제 아가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맞춰서 나이가 몇 시 있다가 군바일에 있으면 돌풍이 면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동안 분명히 해요. 응? 무사하지? 지금 이럴 때는 계속 바람쌍이 누구로 나왔어요. 군바일에 뽑았어요. 그래서 우리가 리더만 해놨는데 어, 리더만 해놨는데 거기다 잘해서 냉거랬는데 냉거랬는데 거기다 다 같이 하는데 거기다 좀 더 있고 더 이상 그래서 막 보이러서 이제 밀바로 기술만 달랐는데 이게 더욱 좋지요. 더욱디기별이 이렇지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